그치? 근데 근데 들어봐. 이건 이제 실제 이해야. 들어봐. 고대. 고대가 또 가고 싶다. 고대 민족 고대 난리 났어. 고대 민족 고대 막 고대. 빨간색. 빨간 거 입었는데 어떻게 보면. 빨간색만 봐봐. 그냥 빨간 것만 입는다. 그리고 막 길에 고양이가 막 호랑이다. 막 이러고 정신당한 놈이에요. 그치? 고대 고대 맨날. 고대 필통. 고대 연습장. 고대 티셔츠. 고대 가방. 난리 났어. 그냥. 고대 생겨 아주 그냥. 엄청 불쌍하죠? 너무 불쌍해. 누가 봐도 불쌍해.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서 머리도 좀 나빠. 아이큐도 좀 떨어져. 공부 머리가 좀 현저히 떨어져. 불쌍하지. 고대 가고 싶은데. 근데. 근데. 어떻게. 가고 싶으니까. 진짜 열심히. 너무 열심히 공부해. 남들 한 번 볼 때.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냥 열심히 해. 너무 가고 싶어서. 너무 불쌍하지. 진짜 열심히. 실제 있었던 예거든. 권 땡땡이. 이름도 안 해. 권 땡땡이라는 학생이었어. 딱 그래 진짜. 고대 가고 싶대. 자기 맨날 민족 고대 가고 고대 필통도 하고 막 그랬어.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재수생이었는데 열심히 해. 근데 와서 질문하는 거 보면 알잖아. 수학적 머리나. 뭐 이렇게 막 공부 쪽으로 스마트한 아이가 아니야. 보니까. 근데 진짜 열심히 해. 자기 고대 갈 거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 맨날.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친했어. 그래서 끝나고 막 집에 같이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 되게 같이 가기도 하고. 뭐 아빠가 무슨 어디 제약회사 다니면서 나한테 비타민 무슨 뭐 뭐 그 음료도 이만한 거 하나 좀 갖다 주고 그랬어. 뭐 갖다 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친했다고. 되게 친하고 되게 막 제가 잘 챙겨줬던 아이야. 정말 열심히 해. 공부 머리도 없지만 고대 가고 싶다면서 정말 누가 봐도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해. 진짜 나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신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면 그냥 고대 어떻게든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실력이 좀 떨어져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쌍하게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 근데 얘가 처음에 성적이 잘 안 오르다가 9평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하더라. 정말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막 모르면 외운다는 마음으로 모르면 그냥 외우기리도 해가면서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수능을 딱 쳤는데. 진짜. 얘가 딱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 쌤. 너무 신기한 게요. 정말 찍은 것도 다 맞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뒤에다가 스티커도 찍은 것도 다 맞는 얘기 써놓은 거야. 쌤. 찍은 것도 다 맞았어. 정말 찍은 것도 다 맞았어. 그래서 얘가 1, 1, 1, 1 다 찍었어. 그럴 실력이 아니거든 진짜. 수학도 딱 한 문제 틀려가지고 1등급 나왔어. 나도 놀랐고 지도 놀랐어. 자기도 놀랐어. 쌤. 어떻게 이런 점수가. 보니까 이제 고대 가게 됐어. 정식 고대 너도 가 이제. 막 난리 났죠. 나도 막 너무 기뻤고. 얘도 기쁘고. 그래도 얘가 하는 얘기가. 쌤.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수학과 가겠대. 고대 수학과. 그래 내가 해? 근데 너 내가 볼 땐 수학과는 아닌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뛰어나지가 않은데. 내가 막 그랬어. 그럴 때. 아 자기 수학과 가서 자기도 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아 근데 내가 볼 땐 수학과 아닌 것 같아. 그냥 다른 과 가. 내가 막 그랬어. 아 자기 수학과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워낙 아끼던 제자니까. 내가 이제 걔 성적표. 정식. 성적표 가지고. 우리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거기다가. 그 물어봤어. 얘 고대 수학과 넣기 때문에 정식. 이거 점수 괜찮을 것 같아요. 물어봤어. 그래서 보더니. 아 조금 애매하대. 될 것도 같은데. 아 또 좀 위험하기도 하고. 점수가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만 낮추래 그냥. 그러면 이제 확실히 붙을 건데. 어 이거 조금 애매하대. 그래서 나 이제 얘기를 했지. 야. 너 고대 수학과 넣으면. 떨어질 수 있대. 근데 너도 알지. 이 점수가 네 점수가 아니라는 거. 그럼 안 돼. 네가 만약에 3수를 해도. 넌 절대 이 점수 안 나와. 어 자기도 안 돼. 네가 생각해도 놀랬지. 어 자기도 놀랬대. 어. 근데 이 점수를 날리면 안 되잖아. 근데 고대는 가야겠고. 과를 좀 낮추면 고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 수학과 가고 싶대. 아니 허술하지 말고 그랬대.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가. 이제 정식을 지원하는데. 이게 또 웃기는 놈이야. 자기도 이제 밑에 과를 늘려다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니야. 이 수학과 이거 봤더니 또 이렇게 딴 데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야. 그랬더니 아니지. 이왕 갈 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야지. 고대 수학과를 넣어버린 거야. 누구한테 연락 왔어. 선생님 그냥 고대 수학과도 없어. 막 여기까지 사실 화가 났지만. 아 그래. 그래. 될 거야. 그냥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됐어. 그리고 발표가 빡 났어.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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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뭐 몇 번 나왔어. 나도 아. 선생님 예비 몇 번 나왔어. 그랬더니 아 그래. 왜 여기까지 올랐지. 거기다 뭐라고 그랬어. 알았어. 1차 추합이 딱 발표 났어. 몇 명이 빠졌어. 근데 뭐 이제 안 됐어. 2차 추합이 발표 났네. 하나도 안 빠졌어. 이제 3차 추합 발표 나기 전날이. 얘가 3차 추합 때 아마 예비 번호가 2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2번이었나 3번이었나. 2번이었던 것 같아. 기억에. 2명 빠지면 된다. 근데 2차 추합 때 하나도 안 빠졌는데 뭐. 얘가 이제 그 전날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막 울먹이면서 선생님 저 진짜 어떡해요. 막 이러더라고. 물론 내가 야이. 야이. 어. 거기 넣지 말라니까 막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마요. 아 그래 아니야. 기도해 보자. 그래. 될 거야. 될 거야. 어. 이러고 끊었어. 솔직히 기도하지도 않았어. 화가 났어 나도. 아니. 누구 새끼 진짜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직도 기억나. 너무 생생히 기억나. 내가 목욕탕에 갔어. 사우나로 갔어. 그 사우나. 사우나에 가가지고 캐비넷을 열고 이렇게 옷을 주섬서 벗어박 넣으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드르르르르 울리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 느낌이네. 참 웃긴다. 드르르르 울리는데 탁 봤는데. 어. 얘야. 얘. 그런데 딱 순간적으로. 어. 잠깐. 됐나. 그 맘에 드는 거야. 어. 놀랐어. 여보세요. 나 빠져.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난리가. 쌤 저 됐어. 하면서 전화가 오는데 나도 울 뻔. 울진 않았고. 울 뻔 했어요. 울 뻔. 너무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 몰라요. 마지막에 갑자기 애들 빠졌어요. 막 해서. 나일이. 하. 나일이. 고대 수학과 갔어. 세상에. 당연히 고대 수학과 갔으니까 이제 그다음 선생님 조교했죠. 바로 우리 조교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말이 고대 수학과지. 이놈은 원래 공부를 못하는 놈이야. 수학 되게 못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현장에서 가서 질문 받으면 질문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 선생님. 저 조교 선생님 질문을 못 받아요. 자꾸 모르는데요. 이러고 막 틀려요. 고대 수학과 맞아요. 저 뻥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내가 너 공부 안 해? 네가 풀어 와서 질문을 하다니. 죄송해요.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웃기지만. 그러고 이제 군대 갔고. 그러고 조교하다가 이제 군대 갔고. 군대 갔다 왔어도 원래 조교할래요 하고 갔지만 막상 나오니까 학교 공부도 많고 해서 가끔 카톡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야. 여러분. 어.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러분한테 행운과 기적이 빵! 오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친구처럼 또 선생님 친구처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애들이 있어.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게.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